마스터님 마스터님 어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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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앨범 안녕 인地方 알았는데 아이엔 아이엔 클랩 누구누구야? 누구야? 저희 클랜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카페 가시면 따로 이름이 있었어요. 대빵님. 네. 외국사람이라며요. 모르겠어요. 한국사람? 한국사람? 안녕하세요. 경상동? 몰락도 저기잖아. 북한말 잘하잖아. 볼 때 이거 본질 아세요? 덤조성 게임 빠져서 그만 길어. 아 재밌다. 아니야. 안 가도 돼요. 여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끝판왕으로 웃긴다. 러시아 사람이에요. 아 진짜요? 진짜요? 러시아 한 말 해봐요. 깜짝 놀랐어요. 아 진짜 러시아 사람이에요? 이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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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사람이 잘 안다고. 진짜 한국사람 같은데. 러시아 사람이에요. 러시아 사람. 왜 한국 국기 달고 있어요? 아. 러시아인데 왜 한국 국기 달고 있어요? 아 이거. 다른 밭 들어가잖아요. 그 발로. 이제 진짜 빨리 들어가기 전에. 밭으로 이제 랭코더를 돌리면. 바로 주방이죠. 그전에 이 올라프가 영문으로 쓰여 있었어요. 거기다가 이제 외국 국기를 달고 있으면. 야. 외국사람이야. 주방이야. 주방이야. 한국사람이. 왜 그러지? 네. 인생 문제 있었다고 그러는거죠 뭐. 네. 말 너무 잘하는데. 네. 이 정도면 밤이죠. 저보다 잘하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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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황은 이제. 한국사람이. 한국인이지. 이거 뛰어다니다 끝나야겠네. 저 그냥 여기 춤추고 누워있을게요. 다 죽이고 오세요. 아. 아. 힘들어. 얘들 참는게 더 힘든데. 네. 저는 찾아도 못 죽여서. 여기 숨어있어. 있어도 될거 같아요. 아. 이거 얘기하나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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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구요. 지금 반대편에 있는. 이게 흑. 아. 이게 Councillor 게임 cushions部ard. 아. 여기pt. 여기 마줏Home음. 기리스트. 여기 있었ál. 아까 죽인 분이 시야 의 눈에 있을거 같은데? 네 아 빙구가 멀리 있었구나 거의 살리고 있을거에요 바로 앞에 못살렸구나 아 아 아 아 뭔가 아깝다 재밌다 말이야 지금 저 봤어요 제가 집 쪽으로 뺄게요 어? 꼈나? 기독한 새끼들 정말 미안해 반수건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뭔가 제일 핵같아요 느낌이 뭐가 이상해 청소는 소리가 다 박히는데 종아리 와 나이스 맞았다 다 박히고 다 박히고 다 박히고 여기가 어디있지? 그들에게 박수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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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 식감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애기 밥 주러 가요 갈게요